하고싶어 호흡 goal 아니예요 점점। ㅡㅡㅡㅡㅡ whether 뭐 먹을까 1집 슈 Ź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지금 피카님의 시선 고정내셨죠? 욳 아 잘 Mills 앗 잘 썼뎅 앙정 넉 앗은 엄청 뜨거우지 통보고 시켜 먹어야지 이거는 네 물, 이거는 내 물 이거 국밥이야, 맛있지? 음 맛있다 엄청 잘 먹네? 나도 먹어볼게 멍멍하다 13개월만에 먹게 됐지 엄마 한입 먹고 먹는다 간다 음 거품만 먹었어 나의 사랑, 페퍼로니 페퍼로니에다가는 얘를 좀 뿌려 먹어야지 맛있지 음, 음, 음 역시 딱 좋냐 음, 잘 먹었네 음, 맛있다 한 손으로 삐져먹고 한 손으로 밥 먹이고 싹 가는 왜 이렇게 저 먹이는 아이를 제가 먹어주냐 일단 뭐 정확도가 낮기도 하지만 밥에 흥미를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좀 지나면은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덜 먹고 딱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량을 섭취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조금 조금 이렇게 헬프헬프 하고 있습니다 헬프헬프, 장구, 장구 고픈데도 불구하고 엄마꺼? 엄마꺼 엄마꺼 음 이거 매워! 엄청 매워 그게 더 매워질 예정이야 엄청 매워 그래도 체직을 해요 엄마꺼라는 느낌의 엄마라는 신용이 있었어요 오늘 먹는 보리물은 제가 저를 위한 이 칭찬! 칭찬도 아니야 칭찬도 필요 없어 그냥 괜찮아 아주 훌륭해 이런 느낌의 만찬이에요 국물 마셔봐 으응 잘했다 나토도 여깄다 나토 나토를 가면 아토지 않는 나토걸 그치 에어읠고 잘했다 밥 다음 이거 하나는 뭐냐면 와 나초 라임을 뿌려서 먹으래 제껀나 뿌리고 좀 있으면 의리 올거야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뿌리고 크런치까지 뿌려서 이렇게 먹는 거래요. 쉬웅! 이렇게 생기거를 입에 소중하게 넣겠습니다. 아, 아퀄레스 미쳤어. 진짜 많았다. 어머 아이디어 진짜 좋다. 사장님 돈 버셔야겠다. 아이디 너무 좋다. 나트 다 먹었어? 여기도 나트를 좋아하고 저는 사꼬르 맵즈도 이것도 인근 쪽 좋아해요. 클라우드도 되게 좋아해요. 클라우드 색깔. 맛있어. 이게 국물이 제가 어제 열정 국밥 시켜먹은 남은 국물에다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약간 100% 물을 더 넣어가지고 간을 진짜 섬섬하게 해가지고. 닦아 닦아. 어이고 잘 닦네. 어이고 잘 닦네. 어 이거 뭐야. 니가 흘렸지 뭐. 뭐 핀모양. 킹칸에게도 유채씨 단반을 좀 시켜야 돼요. 모든 거를 다 놀이로도 생각하실 줄 있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으면 뭔가 재밌는 놀인가? 식탁을 계속 달친 것 같거든요. 제가 맵찔이지만 햄버거 친노. 이거 끓여먹는 거를 못 참아요. 얼음 하나 줄게. 이거 만져봐. 얼음 어때? 아차고? 아차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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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줘? 여기다가. 응 다 좋다. 밥이랑 동물이랑. 잠깐만. 우와 맛있겠다. 또 아차고. 아이고 너무 안 좋지? 자 조금만 먹어보자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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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끓여먹어. 아이고 맛있다. 아이고 맛있다. 아이고 맛있다. 쫄깃쫄깃쫄깃. 고기. 너는 수박도 줄게. 수박. 수박. 네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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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이 네모야. 네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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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또 네모를 연상해. 대박이다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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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으음. 잘한다. 포도? 포도? 포도. 포도 아니야. 포도. 낫도도 아니고 수박이야. 낫도도 아니고 수박이야.